날씨가 좋아서 참 좋은 하루에 여러분이 즐거우고 행복한 시간을 하셔서 감사하고 또 준비하느라고 우리 집자님들 장모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좋은 열매가 맺어져서 더 감사하고 또 여기 숨겨진 우리 기도들 수고들 함께 즐거워했던 시간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성사는 그 돈 갖고 집 사겠습니까? 네 감사합니다 연합 남성규 회장님 뒷편에 보면 우리 멋있게 준비한 세계적인 밴드 그룹이 있습니다 가운데를 좀 퍼주시고